이번 시간은 컴퓨터 발달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컴퓨터의 발전 과정인데요. 기계식 계산기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. 파스칼의 치차식 계산기가 나오는데요. 톤 바퀴 원리를 이용해서 가감산이 가능한 계산기를 처음 만든 거고요. 라이프니츠의 가감산기 계산기가 있는데요. 이거 같은 경우는 치차식 계산기를 보완해서 만든 것이 바로 라이프니츠의 가감승제 계산기다라고 하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요. 여기에서 하나 더 알아둘 것은 탁상용 계산기의 시조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. 베비지의 차분기관 삼가감수를 꼭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. 베비지의 해석기관은 오늘날 디지털 컴퓨터의 모체가 된 것이 바로 해석기관이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.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. 그만큼 오늘날의 컴퓨터가 있게 만든 사람이 바로 베비지라는 걸 알아야 되니까요. 반드시 알아두시고요. 삼각함수 하면 차분기관, 해석기관 하면 오늘날 컴퓨터의 모체가 되었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. 홀러리스의 PCS라는 건 펀치카드 시스템, 천공카드 시스템을 말하는 거죠. 간단히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. 국세조사에서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고요. 그 다음 일괄처리의 효시다라고 하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죠. 그 다음에 마크1이 있는데요. 마크1은 에이컨이 개발한 최초의 기계식 자동계산기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. 최초의 기계식 자동계산기 마크1이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전자식 계산기가 있는데요. 전자식 계산기는 애니악이 있습니다. 이 애니악은 에커트와 모클리가 제작이 됐고요. 최초로 외부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되었다라는 거죠. 최초의 전자계산기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애드싹은 윌키스가 제작한 거고요. 프로그램 내장 방식이 처음으로 도입된 것이 바로 애드싹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. 유니박1은 에커트와 모클리가 같이 제작했는데요. 상업용 전자계산기로 만들었다라는 얘기죠. 그래서 국세조사나 미국 인구의 통계조사에 주로 쓰였던 것이 유니박1이라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애드박이라고 하는 것은 폰노이만이 제작을 했습니다. 폰노이만이 유명한 건 프로그램 내장 방식을 바로 채택해서 이진법을 채택한 사람이 바로 애드박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. 특히 이 부분은 꼭 기억해 두세요. 전자식 계산기의 순서를 가끔 물어볼 때 있어요.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악삭유박이라고 이와 같이 순서를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악삭유박이라고 이해하시면 훨씬 빠르게 순서를 찾아낼 수 있고요. 각각의 특징을 꼭 기억해야 되는데 특히 유니박1 같은 경우는 국세조사와 미국의 통계조사 때 쓰였던 것이 상업용 계산기가 어느 거냐라고 하면 유니박1이 되는 거고요. 프로그램 내장 방식을 채택한 폰노이만이 제작한 것은 어떤 거냐라고 하면 애드박이라는 거고요. 프로그램 내장 방식을 최초로 도입한 것은 애드삭. 그 다음에 애니악은 최초의 전자식 계산기라고 하는 것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. 컴퓨터의 처리속도 단위가 나오는데요. 처리속도의 단위는 밀리세크, 마이크로세크, 나노세크, 피코세크, 펨토세크, 아토세크라고 나누는데요. 밀리세크는 10에 마이너스 3승이라는 거고요. 1,000분의 1이라는 얘기죠. 그 다음에 마이크로세크는 바로 10에 마이너스 6승, 나노는 10에 마이너스 9승, 피코세크는 10에 마이너스 12승, 그 다음에 펨토는 15승, 아토는 18승 이렇게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여기에 있는 컴퓨터의 처리속도 단위 순서대로 나열하시오라고 하는 것들이 종종 나오고요. 이거 말고도 같이 알아야 될 게 뭐가 있나요? 용량의 단위도 같이 알아 둬야겠죠. 그래서 키로바이트, 메가바이트, 기가바이트, 테라바이트 이런 부분들을 같이 좀 알아 두시면 되겠습니다. 프로그램 내장 방식 폰노이만이 아까 의해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것이 애드싹이라고 했죠. 애드싹. 그래서 이 폰노이만이 프로그램 내장 방식으로 해서 이진수를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든 컴퓨터가 바로 폰노이만의 프로그램 내장 방식의 계산기인 애드싹이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. 폰노이만 하면 바로 프로그램 내장 방식, 이진수, 애드싹 이걸 같이 키워드로 알아 두시면 되겠습니다. 자 컴퓨터 세대별의 특징에 대해서 나오는데요. 1세대는 진공관이고요. 2세대는 트랜지스터 TR, 3세대는 IC, 직접회로고요. 4세대는 고밀도 직접회로, 5세대는 초고밀도 직접회로. 자 이거에 대한 순서에 대해서 같이 알아 둬야겠죠. 그리고 각 세대별에 대한 특징을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요. 1세대는 하드웨어 중심이고요. 2세대는 운영체제가 등장을 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중심이라는 얘기죠. 소프트웨어 중심. 그러면 1세대와 2세대는 좀 반대되는 개념이에요. 자 운영체제, 하드웨어 중심의 개발이 바로 1세대고, 2세대는 소프트웨어 중심, 운영체제가 등장을 하는데요. 자 1세대는 일괄처리 시스템이면 한 번에 처리하는 거죠. 그렇지만 2세대는 실시간 처리해요. 바로 즉시 처리한다는 얘기죠. 바로 모았다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처리하는 거. 그 다음에 다중 프로그램이 도입이 된 거고요. 그 다음에 3세대는 OMR, OCR, MICR. 이거 잘 알아줘야 되죠. OMR, 바로 우리가 쓰고 있는 OMR 답안지를 말하는 거고요. OCR은 우리가 지로용지 같은 것들, 전기요금, 전화요금 할 때 그 지로용지들 날아오죠. 그것이 바로 OCR이고요. MICR은 바로 수표나 어음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. 그 다음에 시분할 처리, 그 다음에 다중 처리. 같이 알아 두셔야겠죠. 특히 3세대에 대한 부분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. 그 다음에 4세대는 개인용 컴퓨터가 개발이 됐고요.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개발이 돼서 네트워크가 이제 발달이 되는 거죠. 그리고 5세대는 인공지능, 전문가 시스템, 그 다음에 패턴 인식, 퍼지 이론. 자 이런 부분들이 바로 5세대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. 직접 해루에 대한 이 부분도 순서에 대해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 보면 SSI라고 되어 있는 건 Small Scale Integration이라고 되어 있는데요. 자 여기 이 부분을 보면 SI라고 하는 부분은 다 똑같아요. Scale Integration이라는 말은 다 같습니다.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고, 자 뭘 알아두면 되냐면, 자 S는 Small이죠.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니까. 그 다음에 M은 Middle이고, L은 Large, 그러면 Small, Middle, Large. 순서가 벌써 정해졌죠. 그러면 SSI, MSI, LSI 순서 알 수 있겠죠. 자 그 다음에 Large보다 더 큰 건 뭐예요? Very Large, 더 큰 놈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. Very Large. Very Large보다 더 큰 거는 뭐예요? Ultra Large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죠. 이해되셨나요? 그래서 이거의 순서, SSI, MSI, LSI, VLSI, ULSI 라고 하는 순서들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. 자 이 부분도 가끔 물어보는 부분이니까, 이 순서에 대한 거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. 여기에 숫자는 별로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요. 이거 순서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 이렇게 해서 컴퓨터 발달에 대해서 같이 봤는데요. 자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것들은 뭐냐면, 일단은 순서에 대한 것들에 대한 질문을 많이 물어봐요. 그래서 예를 들면 처리 속도의 단위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들이라든가, 또는 직접 회로의 크기 순서대로 나열해라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. 그 다음에 각 세대별의 순서대로 나열된 것은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, 또는 각 세대별의 특징으로 또 물어보는 경우도 있다라고 했죠. 그 부분이 요즘에는 많이 출제되는 부분들이니까, 혹시 나온다면 그 부분이 나올 수 있으니까 꼭 잘 알아두시기 바라고요. 그 다음에 또 이제 전자식 계산기에서는 바로 그 순서와 그 다음에 각각의 특징들을 꼭 알아둬야겠죠. 유니박 1 같은 경우는 최초의 상업용 전자계산기로 국세주사와 통계주사에 써였다라는 것과 애드박은 폰노이만이 이진법을 채택해서 프로그램 내장 방식을 했다라는 이런 부분들을 같이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